배현진 씨 배현진 씨 아시죠? 그 아나운서 됐다가 국회의원 된 친구? 네네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거취라든지 이번에도 선택을 좀 잘하라고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 어느 쪽으로 손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도 무당으로 보거든 나는 그 친구도 왜냐면 집값이랑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 근데 그 친구가 못 보는 게 선무당인 거지 자기 거를 꼭 못 봐 선택을 잘하라는 게 이 말이야 많은 걸 요구해주겠다는 사람들보다 이것만큼은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그런 선택을 좀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뭐냐면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이슈가 될 거고 많이 시끄러울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돼지띠라면 내년부터 참 좋게 보거든 내년은 좀 승급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급이 될 거니까 내가 그 전에 입이 촉새고 마누라 짜리가 정말 좋은 분 계셨거든 그분하고는 인연 안 잡았으면 좋겠어 같은 당이 당 소속이겠지만 장재현 씨요? 아이고 그 양반하고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장재현 씨 응 그분 반대되는 양반하고 인연을 잡았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장재현 씨하고는 손 잡지 마라? 두 분 궁합이 어때요? 정말로 안 맞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 정말로 안 맞으니까 근데 정말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